보호만! 보험쌤! 보험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우리 보험언니도 잘 지내셨죠? 그냥 그래요. 어저께 봤는데 어저께 봤는데 어저께 봤지 말고 네 어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저희가 저번에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품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가입을 하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안내를 해드린다. 이런 요청이 너무 많으셨어요.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어린이보험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가상품 위주로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보험료 싼 분만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보험료 납입 그리고 저렴한데 가정도 좋아해요. 가성비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비교해서 농협이나 MZ, 롯데 이런 쪽으로 많이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싼 것도 좋지만 과연 소형 회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형 회사들이 과연 나중에 보험금을 잘 줄까? 그리고 빠르게 줄까? 쉽게 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빅5죠. 대형 회사. 대형 회사를 아무래도 경쟁을 하려면 소형 회사들이 상품이나 아니면 보험료를 낮춰서 이렇게 좀 경쟁 있게. 그래서 상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형 회사들로 많이 가입을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빅5죠. 삼성, 현대, 멜칠, KB, DB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 보험관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작은 회사로 하셔도 안전하게 보장을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좀요. 저 그거한테 연락주세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의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대생은 현대예상.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그런데 요즘에는 혼합설계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 회사로 하시게 되면 관리하시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느낌일 뿐인 거고 사실상 보험금 청구할 때는 다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혼합설계를 많이들 추천을 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회사로 했을 때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한 회사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로는 A회사로는 진단비만 해서 그리고 B회사로는 수술비나 다른 잘 자란 특약들을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료도 조금 줄이실 수 있고 보장도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앞이 해냈죠?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거의 정답을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납입면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유사함이 납입면제가 안 되는 유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안타깝게도 롯데거든요. 맞아요. 보면 저렴한데 유사함이 납입면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담보도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농협이나 롯데는 그 담보가 지금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롯데에 그냥 한 회사로 하실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저희가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담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예전에 봤는데 담보가 어린이들 백 몇 개가 되는 거야.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다행이들 때문에 눈이 돌아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담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아무래도 어떤 담보를 넣어야 될지 그렇죠.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보험학님께서 딱 한 가지만 어떤 건 꼭 넣어라. 있으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 보장이거든요. 실비가 가장 기본 배수로 깔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이랑 뇌혈관, 허율성 이 3대 진단금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 그 다음으로 어떤 걸 넣어라. 뭐 다 중요한 담보들이긴 하지만 저는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손 의료비는 매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어린이들이 가입할 때는 실손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60세, 70세 됐을 때는 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무기는 제가 봤을 때 수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비 다음으로 수술비는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두 분께서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자살한 담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조혈모세포라든가 각막이식이라든가 뭐 깁스, 뭐 이번비, 표적항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그럼 보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가입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분들은 그 담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료는 얼마 하지 않아요. 그 담보를 다 넣어도 보험료가 1, 2천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그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고객님들의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드리면 이거 빼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거 안 넣어주셨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제안서 보내드리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네,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성비보다는 조금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단일 회사보다는 혼합 설계를 하는 게 좋고 보장이 안 되는 담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알고 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담보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을 하면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세살보험 여든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갑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2021년도에 보험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남았죠? 한 2주 남았는데요. 2주째 안 남았죠. 2주 안 남았죠. 안 남았어, 안 남았어. 며칠 밖에 안 남았어. 열흘? 어, 그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흘도 안 남았어. 네, 열흘도 안 남았어. 어머,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아니, 우리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날이 며칠이 한 5, 6일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왜 지금 하셔야 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2021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데 일단 어린이보험에서 유사암 납입면제 제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큽니다. 이게 진짜 커요. 왜냐하면 암 중에서도 1위는 갑상선 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빈도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암 진단 시 납입면제 제도가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올해 저희가 한창 재미받았던 종수술비 종수술비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손해보험에서 보장을 같이 받을 수 있었던 종수술비를 생명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만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바뀔까요? 일단은 내년에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거든요.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2주밖에 안 남는데 2주 지나면 보험료가 좀 소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10에서 15%도 오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10월 달부터 KM이나 DB 같은 경우 보험료 인하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한 18% 정도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협이나 롯데 같은 회사들이 약간 경쟁력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12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1월 1일부터는 다시 올린다고 해요. 우리 고객님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상폭이 거의 30, 40%가 넘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서늘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고객님들한테 막 재촉을 하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어차피 가입을 하셔야 된다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다. 그렇죠. 이건 정말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정말 간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원입니다. 왕님, 왕이시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고객님들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충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저희의 얘기들이 우리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